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. 출산 전 최종 모임을 위해 LA 의원 박수정 씨는 양성경 씨... 내 지형이를... 저렇게 써먹은 거야? 이에 미국 배각권에서... 심심치 않은... 엄마? 엄마! 엄마 오늘... 저녁 뭐 먹었어? 저녁? 너 아직 저녁 안 먹었어? 많이 바빠? 엄마! 빨리 대답해! 저녁 뭐 먹었어? 엄마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? 왜?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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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엄마 엄마! 화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